지난 11월 19일 농수산식품공사 노사합동 관계자들은 대룡리 무루실마을을 방문하여 마을 주민들과 함께 김장 담글기 행사를 가졌습니다. 대룡리 무루실마을과 농수산식품공사는 지난 2009년 7월에 일사일촌 자매결연을 체결한 후 매년 3, 4회씩 서류를 방문하는 등 돈독한 우대관계를 자랑해 왔는데요. 공사 관계자는 다양한 재료가 어우러져 조화로운 맛을 내는 김장을 공사의 노사와 일촌마을 주민이 함께 담그게 되어 더 의미 있는 것 같다며 지속적인 도농교류를 약속하고 무루실마을의 발전을 기원했습니다.